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장기 근속자 또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내일 채용 공제. 오늘은 가입 대상과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공제별로 가입 대상이 다른데요. 시행 순서대로 일반 내일 채용 공제부터 보실게요. 가입 대상이 핵심 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재직이 필요한 자. 그런데 여기 핵심 인력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내 마음속의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떤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일부 중견 기업인데요. 여기에 부동산업이라든가 주점업이라든가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휴폐업법인 또 체납기업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제외됩니다. 일반 내일 채용 공제와 별도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2016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요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요건은 우리 피 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2018년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이후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생겼는데요.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별도로 마련이 됐다는 건 보다 혜택이 크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내일 채용 공제 일반 내일 채용 공제보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조금 더 혜택이 큽니다. 지원 수준이 좀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하고 계셨던 근로자분들도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로 전환해서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내일 채용 공제와 청년 재직자 공제의 기업 요건은 동일하고요. 지원 내용 보시겠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는 재직자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정립해서 만기의 그 정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주는 사업이죠. 공제마다 그 정립금과 비율이 다릅니다. 청년 재직자 공제는 이 청년이 5년 동안 근속을 하게 됐을 때 3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형성해 줍니다. 청년 본인이 근로자 본인이 720만 원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1200만 원, 1080만 원을 정립해서 3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만기에는 이 청년 근로자는 3천만 원 플러스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 내일 채용 공제는 핵심 인력과 사업주가 1대 2 비율로 2천만 원 이상을 불입하게 되면 나중에 그 전액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입했던 금액의 3배 이상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2년형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청년이 300만 원을 정립하게 되면 나중에는 1,6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부가 900만 원 그리고 기업이 400만 원을 함께 정립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3년형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600만 원을 3년 동안 불입을 하게 되면 만기에는 3천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업이 받는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모두 손금과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받게 되고요. 오늘은 내일 채용 공제의 지원 대상과 그 지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5분 특강 오하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